안녕하십니까? 한국에너지공단입니다. 본 영상은 2021년 자발적 에너지 효율 목표제 개요, 절차 등 이해를 돕기 위한 소개 영상입니다. 제도 도입 목적, 개요, 추진 체계, 추진 절차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도 도입 목적입니다. 자발적 에너지 효율 목표제란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에너지원 단위 개선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 여부를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 산업체 투자 체질 개선 및 에너지 성과 계량 체계를 정립하며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 대상 정책 지원을 통해 업계 부담을 완화하고자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도 개요입니다. 본 제도의 참여 대상은 연간 2,000 TOE 이상 에너지를 사용하는 산업발전부문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입니다. 시범 협약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1년입니다. 현재는 시범 사업으로 내년부터 본 사업이 들어갈 것으로 검토 중이며, 본 사업의 경우 협약은 1년이 아닌 5년 단위 협약을 맺게 됩니다. 올해 참여하는 사업장에 한해 본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참여 사업장의 경우 개선 목표는 연간 1% 이상의 원 단위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효율 수준이 높은 사업장의 경우는 별도 협의를 통해서 1% 미만의 목표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목표 설정 방법으로는 물량 원 단위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사업장의 특별한 사유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 심의를 통해서 부가가치 원 단위 등 사업장 특성이 반영된 원 단위 설정이 가능합니다. 목표 달성 여부 평가는 에너지 원 단위 개선 실적과 효율 개선 활동을 교차 검증하여 모두 만족할 경우 목표 달성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행 실적 평가 방법에 대해서 보다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 단위 개선율에 대한 평가는 기준 연도 원 단위 대비 이행 연도에 개선된 원 단위 값을 백분율로 산정합니다. 원 단위 개선율이 당초 목표했던 이상의 수치일 경우 목표 달성으로 인정합니다. 주의할 점은 단순히 경기 변동이나 생산량 증감에 의하여 목표 달성되는 것은 지양하기 위해서, 원 단위 개선에 따른 절감량이 이행 연도 효율 개선 활동으로 최소 60% 이상 증빙이 되는지에 대한 검증이 추가로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할 경우 최종적으로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다음은 제도 추진 체계입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만큼 사업장 담당자의 업무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간소화된 체계와 절차로 설계하였습니다. 우선 추진 체계는 총괄기관, 운영기관, 참여사업장, 심의위원회, 검증위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목표 설정이나 평가 단계에 있어서 공정성을 위해 심의위원회 의결기구가 있으며, 참여사업장의 이행 실적 보고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별도 검증위원이 있습니다. 참여사업장과 각 기관은 오른쪽 화면과 같은 절차로 본 제도에 참여하게 됩니다. 공단에서 사업 공고를 내게 되면 사업장에서 자체적인 에너지원 단위 개선을 계획하여 사업 참여를 신청하고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협약 후 목표를 설정한 다음 사업장에서는 자유롭게 에너지 효율 개선 활동을 수행하고, 차기 년도의 사업장에서 제출한 이행 실적 보고서를 토대로 검증 및 심의를 통하여 인센티브 대상 사업장이 선정됩니다. 자발적 에너지 효율 목표제는 참여 신청과 협약, 목표 설정과 협의, 모니터링과 평가 및 인센티브 사후 관리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각 단계별로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여 신청 및 협약 단계입니다. 각 사업장에서 기준 연도 과거 실적과 향후 효율 향상 투자 계획을 자체적으로 점검하신 후 충분히 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판단되신다면, 이 제도에 참여하셔서 공단이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목표 달성이 미진할 것이라 생각되는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목표 미달성의 페널티가 전혀 없어 부담이 없고, 사업장 내 동기부여를 기대할 수 있으며, 자체 에너지 효율 점검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목표 달성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 참여는 사업장 에너지 효율 개선에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목표 설정 및 협의 단계입니다. 공단과 목표 협의 시 기준 연도는 직전 과거 3개년입니다. 과거 3개년 실적 대비 원단위 개선률이 얼마나 향상될지, 또 효율 개선 투자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검토하신 후 목표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단, 사업장 경계 내 에너지 사용량의 95% 이상 차지하는 시설이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목표 설정 시 동종업계에서 사용하는 원단위 지표가 객관적인지 등 동종업계 내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목표가 설정되어야 합니다. 각 사업장에서 자유롭게 수립한 목표는 공단에서 서면 또는 대면 협의와 보다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목표 확정을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재협의가 필요한 사업장을 위하여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통해 추가로 소통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다음은 모니터링 및 평가 단계입니다. 이행년도 후, 차기년도의 에너지 사용량 신고 시기인 1월 말까지 이행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하신 실적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제3자 검증위원이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시작되고 향후 참여사업장이 많아지게 될 경우 별도의 검증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센티브 및 사후관리 단계입니다.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 대상 사업장이 되면 에너지의 무진단과 같은 규제 완화, 융자나 감축설비 지원과 같은 재정 지원, 그리고 대다수 선진국 사례처럼 우수사업장 인증이나 홍보, 포상 및 해외연수 등의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추가적인 인센티브 발굴을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목표를 이행 중인 사업장이나 목표를 미달성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별도의 기술지원단 운영을 통해 참여사업장이 효율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에너지 효율 목표제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다면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거나 한국에너지공단 산업기후실로 전화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